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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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위해 방위사업첩, 국가기술품질원,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의 방위산업체가 하나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기술변화에 발맞춰 정교한 품질관리 및 전문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DQ마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Q마크 인증제도는 글로벌 시장 고도화에 발맞춰 대한민국 군수품 품질을 보증하고자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인증품목의 우수성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품질의 우수성을 보증하는 DQ마크 DQ마크 인증은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양풍전자는 1986년 설립되어 37년 이상 꾸준히 방위산업에 매진해오며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강소기업이자 한국 방위산업의 한 분야를 견인해오고 있는 K-방산의 산증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기체와 조종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행정보 제공장비가 3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가 DQ마크 인증을 받은 통합형 예비비행계기입니다. 이 장비는 내부의 관성센서와 공합센서를 포함하고 있어 자세, 고도, 속도 등의 필수 비행정보를 독률적으로 시현하며 각 센서, LCD 패널, 신호처리부가 통합되어 높은 해상도와 넓은 화각으로 조종사에게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장비 개발은 2년도 걸리지 않았지만 가망 인증을 받는 등 규격화까지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현재 KUH, LH와 같은 국내 군용 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투기, 민항기 등에도 탑재 가능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L3, 탈레스, 매기 등의 해외사가 유사 장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 장비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면서 TSO 인증 획득 추진을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감시, 정찰, 정밀 유도 무기, 비행 및 항법 기술을 이용한 드론 등의 첨단 무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풍전자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첨단 무기 체계 기술 개발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DQ 인증은 저희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핵심 기술들을 국내 방위 산업을 넘어 해외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강서 기업으로 발디딤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해 민관이 하나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그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경공격기인 FA-50과 다연장 로켓 천무 등 명품 무기 체계들의 수출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각 국가들과 차세대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현대전에서 DQ마크 인증 제품은 세계 기술 변화에 발맞춰 정교한 품질 관련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기술과 무기 체계 품질의 우수성을 보증하는 DQ마크 DQ마크 인증은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의 상징입니다.